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우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세계 뉴스입니다. 어제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노동당은 오늘 현재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하원 650석 중 과반을 훨씬 넘는 410석을 차지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반면 직권여당인 보수당은 리스트러스 전 총리 등 현역 의원 약 250명이 낙선하는 등 117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70석을 확보하면서 크게 약진했습니다. 차기 총리에 오를 키어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승리가 확정된 뒤 연설에서 우리가 해냈다며 영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보수당이 고물가에 따른 유권자들의 삶의 질 저하, 공공부문의 실패, 일련의 정치 스캔들 등으로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순액 총리는 이날 패배를 인정한 뒤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승리를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권자들에게 오늘 권력은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게 모든 진영의 선의 속에서 교체될 것이라며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스타머 대표와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경제와 복지 악화 등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요로당강 소환지구 도시 제닌 지역에서 공습을 포함한 대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와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테러 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은 건물을 포위한 채 교전 중이라며 공습으로 무장 테러 분자 여러 명에게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닌은 요로당강 소환지역 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격은 이스라엘 당국이 요로당강 소환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주택 5,300여 채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정착촌 건설 반대 단체인 피스나우는 어제 이스라엘 정착촌 담당위원회가 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계획과 인근 3개 지역에 전초기지를 세우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계획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를 막고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이 단체는 비난했습니다. 이란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란 국영TV는 투표가 오전 8시에 이란 전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되지만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통상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투표 결과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선은 지난 5월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됐다는 것으로 지난달 28일 치러진 1차 투표는 유권자의 60% 이상이 불참하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 속에 진행됐습니다. 또한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어 당시 1위를 기록한 중도개혁 성향의 마스드 페제스키안 의회 의원과 강경보수파로 알려진 사이드 잘렐리 전 외무차관이 결선 투표에 진출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영내 긴장과 소방과의 대치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정책결정권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아알리 하메네이에게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이란의 정책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군과 인도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 기간 블라디미르프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냉전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주요 무역 동반자로서 인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 모리타니 인근 해역에서 이주민을 태우고 유럽으로 향하던 선박이 전복돼 최소 89명이 사망했습니다. AOP 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타니 해경은 오늘 지난 1일 대서양에서 전복된 이 선박에 탑승했던 이주민 89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BOE 세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5일 금요일 BOE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는 분석을 제시하며 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49일 만에 다시 만나 미국의 맞선 연대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서방안보체제 구축 등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1 내지 3.5미터로 일겼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협력의 정당성을 강조한 러시아 외교 당국자의 최근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양됐다는 분석을 상세히 전하며 양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서 바실리 내벤자 UN 주재의 러시아 대사는 지난 1일 안부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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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쪽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존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의 양인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유를 선적하는 장면을 포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지난달 비오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를 거래하며 유류와 식량, 군사장비, 기술 지원 등의 형태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털 교수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떠나 북한 항구로 향하는 러시아 유조선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는 서방이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적성국들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파악해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미사일 기술 등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 때문에 더 주목되는 입법 노력입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의원과 존 물레나르 하원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미국 혁심미개발보호법은 미국의 첨단 기술을 도용할 가능성이 있는 적성국들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았습니다. 이들 나라가 미국의 지적재산인 첨단 기술을 빼돌릴 경우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법안은 중국 공산당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연관된 해외 적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해 급초음속 체계와 인공지능 및 우주기술 등 중요하거나 떠오르는 기술 분야와 관련해 미국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외국 적대세력을 식별해 보고할 것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이런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모든 외국 적대세력을 나열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도 상무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또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상무부의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가 식별된 외국 적대세력에 대한 통지를 연방 관보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미국인들이 최종 사용자 검토위원회에 외국 적대세력이 관련 위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에 밝힐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합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러시아, 이런과 같은 권위주의 정권이 지적재산을 도용하고 미국의 영업비밀을 훔치며 우리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미국의 적성국들이 미사일 등 무기와 관련된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북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4일 부유회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 등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해킹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 미사일 기술을 습득한 역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초기 북한 미사일 시스템은 모두 러시아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 정부가 이런 기술 이전을 승인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정보 공유 권한이 없는 러시아 과학자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데 성공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법안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스파이와 해킹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의 기술을 빼내는 전통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미국으로부터 훔친 핵무기 설계 및 미사일 등에 관한 기술을 북한과 공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첨단 기술 분야는 북한 해커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영역이라며, 이번 법안에 감시망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UA 뉴스 이종훈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 등의 세컨더리 제재를 경고하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제재한 한국인과 단순한 금융 거래만 해도 혹독한 대가를 지르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했습니다. 재무부는 3일 보도재료를 내고 각 대상자의 신상정보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가 추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이날부터 제3자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만들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2차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한국인도 이번 조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자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 즉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는 한국의 사무실을 둔 이란 회사와 한국에 거주하는 티르키의 국적자 등은 있지만 한국 국적자가 등재된 건 이 씨가 처음입니다. 이동진 씨는 미국의 제재 대상 러시아 기업인 AK 마이크로텍의 핵심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날 재무부의 보도자료에선 이동진 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여권 번호 등 기존의 기본 정보에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란 문구가 추가됐습니다. 이 씨의 은행 계좌가 개설된 한국내 은행과 신용카드 회사를 포함해 이 씨와의 금전 상업 거래를 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이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 대북 제재 강화법 제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과거 미 재무부의 세컨더리 제재 위험 문구 추가와 관련해 은행과 보험회사, 금전 서비스 업체 등 금융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자와의 연관성 유무 확인 등 법적 의무를 실행하지 않는 은행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어이는 한국 외교부의 이번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뷰어이 뉴스 함재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49일 만에 다시 만나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대서방 안보 체제 구축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진 북한과 러시아 양국의 군사 밀착도 중국의 견제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 5월 16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한 달 반 만이고 지난달 19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이 최근 북러 간 밀착을 걸끄러 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에 맞선 연대의지를 재확인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자회담에서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란 뜻의 라오펑유라 불렀고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중 관계와 우리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러 양국은 계속해서 전면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공동으로 지역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진영 구축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났다는 관측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열린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을 앞두고 지난달 18일자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언급한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분리적인 안전구조 건설 계획을 거듭 천명한 겁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쪽이 공격당하는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도 유라시아 안보 체제 구축의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SCO는 중앙아시아 안보를 위해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정치, 안보, 경제 협력체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파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란, 파키스탄, 인도, 벨라루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채경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사실상 미국 등 서방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서방을 적대시하는 안보 체제 구축까지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의 말하는 게 한미일 협력, 그 다음에 미국의 인퇴 지역에서 공세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지금 지속적으로 러브컬을 중국에게 보내지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푸틴 대통령의 그런 안보 협력이나 이런 데 손을 잡을 이유가 없고요. 실제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이 이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공개된 게 없습니다. 시 주석은 다만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브릭스 순환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사우스의 단결, 신냉전 방지를 추진하고 불법적인 일방 제재,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중러 정상 간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 여부도 주목됐지만 공개된 건 없었습니다. 북러 조약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대북 영향력 악화와 동아시아 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는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과도한 밀착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러시아 개입의 길을 연 새 북러 조약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임 연구위원은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받아주면서 러시아에 대한 압도적 영향력이 생긴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 측에 과도한 밀착을 견제하는 경고성 신호를 보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도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느라 북한과 밀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거기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객원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친선회의를 선포했으면서도 이렇다 할 관련 행사나 고위급 교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로 밀착에 북중 관계가 밀려 소원해진 징후들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장 객원연구위원은 핵강국인 러시아와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북한 간 동맹 수준의 새 조약 체결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게 골칫거리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중국이 북로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새 진영 구축 필요성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중국이 북로와 당장 삼각 군사 협력에 나서기보다는 국제정세의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러와의 협력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그리고 또 한미일 군사협력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어떤 인식을 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북중러 군사협력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죠.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북러와의 미묘한 입장차를 간파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북러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역으로 중국은 북러에 대한 영향력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의 미일과의 공조를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동맹과 영내 억지력 강화를 내세웠는데 즉각적 위협인 북한과 장기적 위협인 중국을 모두 겨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A로 교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 내 여러 군사시설에 배치된 미국 전술항공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현대화 계획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며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영내 억제력을 높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공군이 일본 오키나와 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한 F-15C-D 이글 전투기를 퇴역시키고 첨단 최신 전투기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미 국방부는 또 아우모리안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대체해 전술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F-35A는 최신 5세대 전투기로 20년 이상 주력 전투기로 사용돼 온 F-16 파이팅 펠컨 전투기와 A-10 썬더볼트2A 노후 기종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F-35A는 공기역학적 성능과 첨단 통합 항공 전자장비를 갖췄으며 차세대 스테스 기능과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 등으로 적의 공격에도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공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방문은 또 일본에 주둔 중인 미 해병대의 전력 현대화를 위해 야마구치한 이와쿠니 해병대 기지에 배치한 F-35B 전투기 수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미일연합군의 최첨단 전술항공기를 일본에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은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 비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미국 전술항공기의 현대화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 도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주일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된 이유는 중국의 위협 억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침공 위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기를 늘리고 있으며 해군력 증강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등 위협의 수위와 강도를 높여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부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Y 전화통화에서 일본에 배치된 항공기를 현대화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주로 동중국해뿐 아니라 영내 전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면서 북한의 위협도 미사일과 핵 역량을 확장하고 개선하면서 계속 악화하고 있지만 현재 인도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확장하는 가장 큰 동의는 중국의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반적으로 미국은 주로 점증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제대식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오랜 약속이었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이제야 실현하는데 크게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잠재적인 타이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또 중국은 군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군사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내 우방과 동댕, 파트너들이 스스로 나서줄 것을 점점 더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에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즉각적인 위협은 북한이고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라면서 그 중에서도 핵무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이 핵무기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하지만 어떤 종류의 항공기로든 그렇게 하려면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대부분은 전투기 사거리 밖 내륙 깊숙한 곳에 배치돼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도 탄도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국방부는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중국의 방대한 핵무기 확장이 영내에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동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왔다고 부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의 핵 위협이며 중국의 핵무기 표적을 공격하려면 전투기로는 부족하고 탄도미사일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한 전투기 교체와 같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영내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이며 북한은 세 번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일 미군의 역량을 강화해 중국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억제력 강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원 대표단이 중동지역을 방문해 영내 당국자들과 북한의 위협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을 주요 적대국에 포함했는데 북한제 무기의 하마스 유입 등으로 중동에서도 북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이종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민주당의 조시 고타이머 하원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내 고위관리들과 논의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의제를 전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격하는 우리의 최우선 국가안보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에 관한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산업 및 안보서비스 분야 지도자들과 미국 아랍에미리트 관계의 중요성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우리의 주요 적국인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조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영내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함으로써 스스로의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벤자민 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와 알리알 샴시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 최고위원회 사무총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중동 지역을 방문해 북한 문제를 현안 중 하나로 논의한 건 이례적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에 북한 사업 무기가 사용된 증거들이 나온 가운데 북한의 위협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중동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하마스의 소형 대전차 무기를 제공한 사실은 지난해 10월 7일 사건 즈음에 분명히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하마스가 땅굴을 파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하마스의 미사일 기술도 제공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 그 파트너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유럽에도 도전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기술과 무기체계의 공급이 많이 글로벌화됐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지금처럼 긴밀하게 협력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국 간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나라를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BUA 뉴스 이종은입니다. 오는 11월 열리는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를 실질적 인권 개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이 강조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다른 유엔 기구들과 연계해야 한다는 권고도 나옵니다. 김용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희난 소장은 보편적 정리의 인권 검토, UPR을 북한 인권 개선 과정의 중요한 매개체로 평가했습니다. 희난 소장은 3일 한국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북한에 대한 4차 UPR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해 UPR은 대화 압박을 통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추출액 접근을 기반으로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의 또 다른 가치는 원칙적으로 잊힌 인권 위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검토 때마다 인권 상황에서 아무리 작은 개선이라도 이뤄져야 하고, 이는 북한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지난 1일 한국 내 40여 개국 외교관들을 초청해 북한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리 인권 검토, UPR 브리핑을 비공개로 열었습니다. 유엔인권위사회가 오는 11월 개최할 북한에 대한 4차 UPR에 앞서 각 국정부가 효과적인 인권개선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20여 개 북한인권시민단체와 국제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주제별로 북한의 최신 인권 상황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엔인권기구가 북한 UPR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을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에 대한 UPR의 중요성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처문에서도 강조돼 왔습니다. 폴커트로크 대표는 지난달 유엔 안부리가 개최한 북한인권 공개회의에서 올 11월에 있을 북한에 대한 UPR과 내년 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붙잡아야 할 기회를 제공한다며 북한의 비참함, 억압, 공포, 굶주림, 절망의 전반적인 모습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보편적 정리인권 검토 UPR은 유엔인권위사회가 약 4년 6개월마다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보편적 인권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2019년에 이어 올해 11월 7일에 4차 수검을 받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북한과 중국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비판받는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는 거의 유일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부와 서방세계는 북한에 대한 4차 UPR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북한에 대한 4차 UPR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외교부도 4일 북한 제4주기 UPR 대비 시민사회 학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는 행사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철 국제기구 원자력국장이 연설에서 보편적 정리인권 검토가 유엔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과 관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이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북한 제4주기 보편적 정리인권 검토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카스티오 베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 EU대사도 3일 한국국가인권위가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우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Y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4차 UPR을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매우 중요한 플랫폼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르난데즈 대사는 우리는 북한 인권 상황이 잊힌 위기가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3차 UPR 때 회원국들이 제시한 262개 권고 중 132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UPR 브리핑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비회의에 북한인권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유엔과 한국 정부가 관심을 더 갖고 행사를 개최하는 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UPR 권고 이행의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분명하다며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의 신이석 법률분석관은 UPR을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말고 북한 정권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에 대해서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 다른 기구들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브리핑에 역시 참여했던 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한국 정부 등이 시민사회단체의 브리핑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를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받아들인다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어도 변화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적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압박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식으로 시민사회들도 체계적으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남 국장은 향후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북한 당국이 이행하지 않는 약속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이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해 뉴스 김용월입니다. 북한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물질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할 것이라고 미국 최대 유대인 단체이자 법률회사 사무소인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전화선 그린플랫 최고 경영자 CEO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본 미국인들이 북한 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리인인 ADL의 그린플랫 CEO는 3일 비호의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린플랫 CEO는 대북 소송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플랫 CEO를 이좋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ADL의 소장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테러 공격과 연계된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를 지원해왔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란의 대리단체를 지원하고 10월 7일 공격에선 물질과 제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북한과 팔레스타인 테러 단체 및 무장세력 간 관계가 있다는 것은 수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이후 그 증거가 밝혀졌습니다. 첫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방위군을 죽이려고 총을 쏘는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북한산 군수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훈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훈련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지원입니다. 이 또한 문서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거리 밑에 터널 시스템을 건설해 인지를 붙잡아두거나 무기를 저장하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북한 기술자들과 정부가 지원했다는 사실을 공개 법정에서 증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이고 일부는 처음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 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VOA에 북한 무기가 학원은 물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하마스 간 군사협력의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하마스에 무기를 직접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 건데요. 해당 관계자가 관계나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를 기술 원조, 훈련 및 지원, 군수품,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북한 무기로 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확신이 있습니다. 대중도 납득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도 납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끔찍한 폭력 행위에서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에 남게 될 것입니다. 과거 승소한 유사 사례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란, 리비아, 수단 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다수의 이전 사건에서 판결을 받거나 합의한 회사와 단체가 있습니다. 실제로 ADL이 이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소송에서 180억 달러 이상의 성공적인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신해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매우 낙관합니다. 원고들에게 금전적 보상도 받게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유대주의와 증오를 저지르는 데 있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북한에 소정을 보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입니까? 북한에 있는 피고인에게 서류를 송달하는 데에도 분명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 소송을 전해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서류를 송달받았고 소송에 대한 공식 통제를 받았으며 117페이지 분량의 고소장 사본을 받는 등의 절차가 완료됐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란이나 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워싱턴 DC에 변호사를 보내 연방법원에서 우리를 상대로 변론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러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그들이 우리와 법정에 서든 안 서든 그들이 한 역할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한 일을 증명하고 피해자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그런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번 소송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들 국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 테러 지원국 피해 기금에 접근하면 이들 나라의 자산에서 돈을 빼낼 수 있으며 미국 납세자들은 한 푼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런 잔악 행위를 저지른 야만인인 하마스를 감옥에 넣거나 수년 동안 하마스를 확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승인한 이들 나라 정부의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의미의 정의가 아닙니다. 법원이 공정하고 옳다는 것을 단번에 증명할 때 정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소환된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례와 이번 소송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비어 부문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 있나요? 솔직히 그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심원단이 심리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검토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가 유죄 또는 무죄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미국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에 비추어 사실을 평가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4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판사가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마도요. 이 소송은 지난해 10월 7일 사건에 영향을 받은 미국인들에 관한 소송입니다. 130명의 원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국인이 있을 수 있어 조치를 취하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해외에도 법원이 있는데요.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과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 개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공격을 받은 사건입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처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한 국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송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최종 판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과의 서신교환은 복잡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만 소장 등 서류 전달은 쉽지 않습니다.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이후 판사가 배정되고 판결을 받으려면 아마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판사가 배상금액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은 2, 3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2024년 여름인데 빠르면 2027년 여름까지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유대인 단체 반명예훼손연맹 ADL의 조나선 그린 블랙 CEO로부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은 기자였습니다. 최근 북한 원산 앞바다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해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불복 환적이 동해에서도 발견된 건데 최근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불려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산 앞바다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 사진에 선체를 맞댄 대형 선박 두 척이 보입니다. 지난 3월 말 에어버스가 촬영해 최근 구글어스에 공개된 위성 사진에 나타난 이들 선박 두 척은 길이가 각각 145m와 100m로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색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한쪽 선박에 달린 크레인이 바로 옆 선박의 적재함 위로 뻗어 있다는 점입니다. 석탄을 옮겨 싣는 과정이란 점을 추정케 하는 대목입니다. 선박이 자리한 곳을 기준으로 약 1km 반경엔 부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멀쩡한 부두를 놔두고 굳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난도가 높은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평범한 장면은 아닙니다. 위성 사진만으로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검은색 물체, 즉 석탄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과거 유엔 안부리 등이 지적한 선박 간 환적을 버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부리 대북제재 회원의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서해 해상을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과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횡행하던 선박 간 환적이 북한 영해로 옮겨져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해가 아닌 동해에서도 매우 유사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안부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문제의 선박 두 척이 환적을 통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든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이 같은 안부리 결의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을 이용한 일부 나라의 제재 위반에 대한 안부리 차원의 대응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부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와츠 전 위원은 최근 비호의에 안부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부리, 특히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선박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선박 등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은 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연합체에 달려 있다며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의 독자 제재를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한반도 동해 바다가 북러 간 협력 강화 분위기와 맞물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석탄, 유류를 거래하는 주요 항구가 한반도 동해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부터 군사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를 북한 라진항에서 선적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비호의는 최근 라진항의 러시아 전용 부두에서 석탄이 다량으로 쌓이고 정기적으로 190m 길이에 달하는 선박이 입항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 밖의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은 북한 유조선이 직접 러시아 항구에 입항해 정제율을 선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한국 남해 해상을 지나던 선적 미상 선박 선라이즈 1호를 억류했는데 한국 언론은 이 선박이 러시아를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던 중 북한을 경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선라이즈 1호에는 석탄과 철광석 등 대북 제재 금수품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E 뉴스 함재하입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BOE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특별 정치 담당 로버트 우드 대사는 올해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무력 충돌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 분쟁 지역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주둔하는 유엔 평화 유지군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거의 10년 동안 유엔 평화 유지군은 무장 조직의 폭력을 억제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진하며 평화 과정을 지원하고 군축과 재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전체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콩고에 있는 유엔 평화 유지군은 국내 난민 보호를 비롯해 민간인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콩고의 유엔 평화 유지군은 무장단체인 M23으로 부터 도시지역인 고마와 주변 지역을 보호하고 난민에 대한 원조 지원을 돕습니다. 이번 달에는 유엔 남수단 평화 유지군이 지역 사회 간의 폭력이 발생한 서부 이토리아주 탐브라에서 주야간 순찰을 실시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평화 유지 활동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1월 말 수단과 남수단 국경지대인 아베이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지역사회 간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나인과 파키스탄인으로 구성된 2명의 평화 유지군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아베이를 위한 유엔 임시보완군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티와 수단 분쟁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이런 해무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아이티에서 불안정하고 치명적인 깡패 조직의 폭력에 직면해 유엔 안보리는 케냐의 주도하에 다국적 안보 지원 임무를 배치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년 전 다르프루에서는 유엔과 아프리카 연합이 유엔 다르프루 평화 유지군을 통해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덕적인 의무이며 국제인도주의 법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따라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회원국으로서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채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 at 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vidéoins đấy.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3. 보상 영상의Thanks 오늘은 잠 Adolf 이익은 전에 표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